예스! 됐어! 우리 팀이야! 아니 심하네. 미남 팀, 미남 팀.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너무 심해 이거는. 정말 심해. 아니 여기 지금 고수하고 조국이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 이게 우리 팀이야? 우리 미남 팀. 오 여기다. 리그에요, 리그에요. 우리 미션. 깜짝 놀랄걸. 아직 안 온 거죠? 우리 지금 맞구나. 어 이상해. 손 냄새가 이상해. 어 잠깐만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돌아서요? 돌아서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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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기가, 한기가 얼굴에 남았어요. 아직까지. 어떡하지? 개래야. 아 형님. 어떻게 해요? 아 형님. 아 형님. 아 형님. 아 형님. 저 얼굴에 한기가 남았어요. 아 형님. 아 형님. 아 형님. 어떻게 안 들어. 나도 지금 쭉 안고 왔어. 아 형님. 아 형님. 아 형님.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. 아니 지금 맞냐. 동점. 예상산 정리정입니다. 모두 하차하겠습니다. 자 안 될까요? 가시죠. 가시죠. 가시죠 가시죠. 네. 가자. 아 이거. 하루 종일 살릴 것 같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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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역시 방송 잘하고 있구나. 아 형 참 단예요. 버스에서 누구 타고 있었어요. 아 지효야. 방송에서 하도 얼굴을 못 봐가지고 지난주에. 아 왜 그래. 아 니가 매니저야? 아 맞다 같이 드라마했지. 그래. 그래. 아 동의. 방송에 맨날 친하다 그러던데 뭘. 맞다. 넌 진짜 너 옆에 있으니까 진짜 일꾼 같아. 진짜 오늘 이렇게 못생겼어. 알겠어. 이제 너에게서 로그아웃하겠습니다. 이쪽으로 로그인하셨나요? 자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미난미녀 배우를 모시고 김장 레이스라고 합니다. 김장 처리되고 아름다운 적응 빌대를 돌려서 게임을 통해 김장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를 획득한 다음 나와의 여운을 생각하라고 그 재료와 도구로 가장 맛있게 김장 김치를 담근 팀이 오늘의 최종 우승입니다. 이렇게 하면 김장 왜 있어요? 아름답다! 저쪽에 두 편에 보이는 다트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뭐죠? 몸빼 바지 입으시고 목장갑 끼시면 됩니다. 아무거나 입으면 돼요? 그냥 이거만 입으면 돼요? 어떻게 해요? 이거요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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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수 입었다 고수! 고수 형 입었다! 고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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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효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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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몸별 볼리더라 다들 이쁘거 하려고 아우! 계령은 보리노카스입니다! 멋있다 야 색이 딱 맞는다 소식 지효야 맨날 늦어 어떻게 좀 따끔하게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아우! 아우! 니가 좀 해줘 니가 좀 해줘 아니요 얘기하려면 형이 따끔하게 한번 해준거 제가 너무 따끔해서 그래 아니 미스몽! 아 뛰어와! 아니 미스몽도 은근히 손 많이 간 스타일이야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저 친구도 날카롭게 한마디 해줘 그냥 날카롭게 날카롭게 김정레이스 첫번째 게임입니다 김정레이스 첫번째 게임입니다 무뽑기 게임입니다 코끼리코로 남자는 10바퀴 여자는 7바퀴를 돌고 겉집 빈트를 다 넘은 후에 여기 있는 무를 뽑아서 먼저 돌아가는 팀이 승리입니다 아 여기 드림티 받은 친구가